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. 오늘도 반갑네요.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가성비 좋은 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. 하이리무진, 더 뉴스 카니발 하이리무진만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. 7인승, 9인승.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마음에 드실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새로 가져온 차량도 있고 가성비 좋은 차도 있고 한번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일단 하이리무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대략 더 뉴스 카니발 하이리무진 72대 정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전부 다 저희가 한 대 한 대씩 매장에 오시면 전부 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좋은 차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번 모델은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2050만원 18만 킬로입니다. 대략 7대 정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. 7대 그리고 18만 킬로 19년식 8월 23일 가지고 왔습니다. 검정색입니다. 그리고 실내는 이게 어제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.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광택이랑 실내 클리닝 맡겨놨어요. 옵션 보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, 열선 통풍, 핸들 날성, 홀드 기능까지, 냉온 시스템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.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돼요. 축구방 감지기, 차선 일탈,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. 4구관계 등 들어갑니다. 1인 신조입니다. 어느 정도 이제 소품으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. 구매하셔도 돼요. 다음 차입니다. 이번 모델은 좀 비싸죠? 잠깐만요.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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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량을 먼저 볼게요. 9인승, 프레스티지, 디젤, 하이리프, 2399만원, 10만 9천키로, 19년식, 8월 7일에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정색이에요. 실내도 이렇게 정품이고. 세부 상태 보시면은 깨끗해요.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. 사고 교환 하나도 없죠. 무사고. 매연 5% 렌트 없음. 이런 차 사시면 너무 괜찮죠. 트레드 한 65% 남았습니다. 보시면은 자동문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. 여기 추가 옵션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요. 열선 통풍 양쪽에 있고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. 이 차량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. 무난하게 탈 수 있고. 위쪽에 이제 지붕은 다 뚫려있어요. 뚫려있습니다. 뚫려있죠. 그리고 견인고리가 있어요. 견인고리.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. 다른 그 많은 옵션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. 자, 9인승 노블리스 스페셜 등급이에요. 이번엔. 4구 안개 등이 들어가죠. 2890만원, 6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. 20년식이고. 하얀색이라서 훨씬 더 또 인기가 좋아요. 또 하얀색이. 성능점검 볼게요. 자, 성능점검. 4구. 자, 매연. 4% 렌트없음. 4구는 있네요. 뒤에 핸드 하나. 그리고 트렁크 뚜껑. 외판 쪽만 수리했습니다. 자, 세부상태는 보시면 따로 뭐 노유가 없죠. 깨끗합니다. 자, 옵션 볼게요. 어라운드 뷰가 추가되어 있고.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좀 마음에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. 트레드는 좀 아쉽네요. 자, 오토 슬라이딩도 주셔서 후속 컨트롤러, TV가 장착되어 있고. 자, 이렇게 멋진 모습. 파워 트렁크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탈 220V 미크로 방지 옵션. 메모리 시트까지. 옵션이 지금 많이 있죠. 자,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.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. 시트가 가지런이 너무 깨끗하네요. 이 차도 꼭 사세요. 자, 다음 차입니다. 자, 이번에는 2299만원. 자, 1인 신조의 검정색 프레스티지입니다. 19년식이고 12만키로입니다. 12만키로. 자, 검정색이에요. 4구 1개 등. 이 차를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. 자, 웨어는 3% 렌트는 없음. 4구 교환, 무사구죠. 없습니다. 세부상태. 깨끗할까요? 깨끗하네요. 이 차 구매하셔도 됩니다. 트레드는 좀 아쉽네요. 60% 남았어요. 자, 자동문, 축구방 감지, 차선이 탈 두 가지 옵션 추가되어 있고요. TV가 있고, 네온 시스템, 후속 컨트롤러, 후방 카메라.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자파킹 시스템, 오토홀도 추가되어 있고. 양방향 통풍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도 시트, 이렇게 되어 있고.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. 1인 신조에 보호미력도 없는 무사구예요. 무사구. 다음 처음입니다. 자, 이번에는, 이번에는 9인승 프레스티지 디젤 하이루프. 4구 1개 등 들어가는 하얀색입니다. 하얀색.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깔끔하고. 2,599만원. 8만키로. 별로 안 탔죠? 19년식입니다. 4구 교환 없어요. 무사구예요. 매원 1.0% 렌트 없음. 세부상태 보시는 것처럼, 너 너무 깨끗하니까. 이런 차 너무 아깝죠? 자동문. 이렇게 실내도 좋고. 이렇게 되어 있고. 내비 후방 카메라, 하이패스, 열선 통풍 다 있고요. 추가 옵션은 따로 없네요. 그냥 이 상태 그대로, 정품 그대로입니다.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. 3,040만원. 이번에는 11인승이에요. 11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3,040만원. 주행거리가 정말 조금밖에 안 탔어요. 2만키로. 와, 2만키로. 20년식의 2만키로. 거의 뭐 안 탔죠. 신 차급으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너무 괜찮아요. 내비 후방 카메라, 뒷좌석 열선. 여기 보시면 축구방 감지, 차선이 다 추가되어 있고요. 기본옵션, 미끄럼 방지. 이렇게 TV까지, 무드 등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연접파킹 오토홀드, 양방향 통풍 시트. 냉온 시스템.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. 11인승 프레스티지. 이 차도 너무 괜찮죠?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입니다. 7인승입니다. 7인승. 3,399만원. 그리고 8만키로 20년식. 하얀색입니다. 하얀색 7인승. 7인승이 가격대가 제일 높아요. 견인골이 있고요. 성능 점검, 매연 3% 렌트 없음. 사고 교환 전혀 없습니다. 세부 상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?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. 따로 뭐 흠이 없어요. 냉온 시스템, 핸드폰 무선 충전, 전자파킹 오토홀드, 양방향 통풍 시스템. 이렇게 되어 있고, 뒤에 TV 되어 있고요.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. 자동문. 자, 옵션이 좀 많이 있죠. 파워 트렁크, 냉온 시스템 2열, 소서 컨트롤러, 견인골이. 이렇게 깨끗한 느낌. 어뷰가 있어요, 일단.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탈, 220V. 윗그럼 방지까지. 옵션이 많죠. 메모리 시드, 완전 풀옵션이죠. 7인승 풀옵션. 자, 이 차도 사도 됩니다. 자, 1인 신조예요, 더군다나. 자,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여기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, 더 뉴칸 2반. 정말, 부인승 세세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주세요. 차량 번호 4자리 꼭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